영어로 생각하는 생각영어. 안녕하세요. 생각영어 열한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자동사와 타동사의 구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Unit 36. 콜은 자동사일까요? 타동사일까요? 학교 다닐 때 자동사냐 타동사냐 이런 거를 막 메웠던 기억이 나는데요. 영어에서는 기본적으로 이것은 자동사다 이것은 타동사다 라는 개념은 없어요. 상황에 따라서 자동사가 되기도 하고 타동사가 되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동사라는 개념 자체가 좀 문제가 있긴 한데 그건 다른 문법에서 다르긴 하고요. 자, 콜의 기본 개념은 소리내어 부르다 입니다. 소리내어 불러서 소리가 밖으로 향하면 방향이 생기죠. 그건 방향 지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소리내어 불러, 이게 불어가 아니고 불러죠. 불러드리면 주어의 방향으로 오니까 방향이 정해져 있어서 방향지를 쓰지 않습니다. 전화할 때 역시 전화기에서 목소리가 나므로 방향이 정해져 있어서 object가 바로 옵니다. 목적어라는 것도 우리말식 번역이라고 했죠. 원래 object니까 개고라고 해야 되는데 개고라고 하면 어감이 이상하죠. 평소에 너무 안 써서 그럴 거예요. call to 하면 소리쳐 부르는 것이고 방향이 있는 거죠. call and 하면 전화하다가 됩니다. 예문을 같이 보시죠. 자, 소리가 어디서 나요? 전화기에서 나죠. 방향이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방향 지시 없이 나옵니다. 그런데 Sam called to John for help. 이거는 방향이 있죠. 그냥 소리를 친 거예요. 그런데 누구한테 한 거예요? 사람이 여러 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중에 John한테 방향을 정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to가 필요한 거죠. 도와달라고 소리쳤다. 이런 말이 되죠. He called down from the roof. 지붕에 있어요. 그러니까 밑으로 소리친 거죠. 위로 소리친 게 아니고. 그래서 call down이 있어요. 이때 이런 거는 부사라고 그러거든요. 부사가 아니라 방향 지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두 개가 오잖아요. 전치사로 볼 때는. 방향 지시로 하면 두 개가 와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I will call out your name. 너 이름을 크게 부를 거다. 이런 말이에요. 소리치면 어차피 밖으로 나가는데 그거를 강조를 한 거죠. 이제 더 크게 한다는 의미로. How I called my name. 하고 다르죠. 이건 단순히 부를 거다 하는 거고 이건 너 이름을 뭐 소리칠 거다.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I called on my grandparents. call on은 뭐라고 배우셨어요? 이것도 소가라고 배우셨을 거예요. 방문하다 거든요. 왜 그럴까요? 지금 말고 옛날에는 어땠어요? 누구 방문하면 문 앞에 문에 달린 동그란 걸 가지고 쇠를 똑똑똑 두들겼죠. 손으로 녹화하는 경우보다도 그렇게 소리 크게 잘 들리라고 쇠로 된 거를 두들겼어요. 사진으로 보여드리면 픽사베이에 나와 있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이런 거를 가지고 손으로 두들겼단 말이에요. 근데 한 번 딱 두들기는 것도 아니고 여러 번 하죠. 그러니까 접촉이 일어나고 지속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call on을 쓰는 거예요. 상황을 떠오르면 왜 call on이 방문하다가 되는지 알 수 있는데 그런 거를 상황을 안 떠오르고 우리말 해석한 것만 보면 call on이 방문하다로 바로 연결되지 않죠. 그러니까 이건 수거야. 외워.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자동사라고 그러고 이때는 타동사라고 그러고 그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방향지시사가 있는에 없냐에 따라서 자동사, 타동사가 되는데 대부분의 서술어들이 있을 때 있고 없을 때가 그러거든요. 대부분이 그래요. 그러면 이건 자동사다, 이건 타동사다 외울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쵸? 방향이 필요한지 아닌지 그 구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치사라는 개념으로는 이런 게 설명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동사, 타동사라는 쓸데없는 문법을 외워야 되는 거고 또 수거라는 거라고 또 외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영어가 어려웠던 거죠. 너무 외울 게 많잖아요. Shall I call a doctor for you?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전화, 보통 전화로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방향시지가 없죠. 딱 게다가 닥터라는 사람을 딱 목표에서 하잖아요. 전화로 할 때는 call on ambulance 마찬가지죠. 방향이 정해져 있어서 방향시지를 안 써요. Could you call back in 10 minutes? 이거는 10분 있다가 다시 전화해 줄래? 이런 말이에요. call back을 썼죠. 전화일지라도 방향이 필요하면 쓰는 거예요. 그쵸? 원래는 이제 call me back인데 me가 생략된 거죠. 당연히 아니까 누구한테 하는지 아니까 우리말 같은 경우도 주어인 나를 생략할 때가 많잖아요. 당연히 안다고 생각해서 영어도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call me back인데 당연하니까 생략을 했어요. call back이 된 거거든요. 그래도 상관없는 것이 방향지시니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화하다는 의미에서도 역시 방향지시 안 쓰는 게 일반적이지만 쓸 때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부사야 이렇게 바꾸는 거잖아요. 문법이 계속 어려워지는 거죠.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Mr. Jackson called a press conference press conference 기자회전이고요. 기자회견 그것을 그러니까 기자들을 불렀다라는 의미로 called를 쓴 건데 마찬가지로 지금 방향지시가 없죠. 왜? 방향이 결정돼 있단 말이에요. 그쵸? let's call it a day 오늘은 그만하자 이런 말인데요. eat이라는 것은 이제 뭔가 아니 이건 나중에 다르게 eat 관련 문법이 나오거든요. 그때 이제 설명하기로 하고 day라는 거는요. 옛날에는 전국이라는 게 없었잖아요. 전기뿔이 없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해 떨어지면 거의 뭐 자고 이랬다고 그래요. 그 그래서 day라는 거는 일하는 하루 24시간이 아니고 해가 떠 있는 시간을 말을 해요. 그래서 일하는 시간이죠. 그래서 그 이제 해가 다 떨어졌으니까 이거를 day라고 하자. 낮이라고 하자. 일하는 시간이라고 하자. 그러니까 의미가 변해서 일하는 시간이 다 됐다. 그래서 그만하자. 이렇게 번역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단어는 다 아는 단어예요. 중학교 1학년 초등학생 단어인데 해석하려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의역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런 문장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죠. 우리가 첫 시간에 알아봤었잖아요. 이런 문장들이 너무 많으니까 단어 아무리 암기기엔 소용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명사로 쓰인 call I've been waiting for your call 또 이게 서술어인데 명사로도 쓰이는 경우 많이 있어요. 그리고 call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것도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품사라는 것도 외울 필요가 없죠. 품사는 어떻게 결정돼요? 문장에서의 어느 위치에 있느냐 가 품사가 결정되는 거예요. 서술어 위치에 있으면 서술어가 되는 거고 명사 위치에 있으면 명사가 되는 거예요. 명사 위치는 뭐가 있어요? 주로 뭐 객관 목적 그러니까 목적어 저는 개거라고 하지만 object 위치에 있으면 명사가 되는 거예요. I've been waiting for your call. 너 전화를 기다렸다. 그러니까 갑자기 콜이 부르다 해서 전화가 되고 또 전화하다가 되고 하니까 이 단어 하나를 외울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개념은 하나 다는 거예요. 개념. 그렇죠? 이미지를 떠올려야지 이해가 된다는 거죠. Make phone calls from your browser. 자 calls라고 있으니까 이게 주어고 이게 서술어인가 보다 착각할 수 있는데 명령문이에요. Make가 먼저 왔잖아요. 명령문이에요. 명령문이니까 얘가 서술어고 얘가 object가 되는 거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제 명사가 된 거란 말이에요. 요즘 인터넷으로 전화한 분들 많이 있나요? 처음에 인터넷 전화 처음 나왔을 때 무료로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도 스카이프 같은 건 무료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인기를 끌었었죠. Please give me a wake-up call at 7 tomorrow morning. Wake up call은 아침에 깨워주는 전화죠. 호텔 같은 데서 이제 많이 하는 거죠. 이때도 이제 명사로서 쓰인 거죠. 전화 전화라는 의미로 전화하다 가 아닌 전화하다는 이제 우리말로는 서술어니까 전화라고 해야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콜에 대해서 콜을 예문으로 해서 자동사가 되는 경우와 타동사가 되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서술어들이 방향 지시가 있으면 자동사가 되고 없으면 타동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사냐 타동사냐 이걸 외울 필요 없는 것이고 그 서술어와 관련해서 전치사라는 개념보다도 서술어와 관련해서 방향 지시가 필요한가 아닌가 그거를 구분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른 주제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